아 이제 티웨이 항공을 또 말씀하셨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일단 일단 우리가 기업을 무조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을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티웨이 항공 저가 항공이 일단 첫번째 떠오르죠 저가 항공 또 뭐 있을까요 유류세 또 유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관광 관련 매출 관광경집가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는 연유가 길어야 됩니까 연유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 항공들 자체가 분위기 어때요 지금 최근에 에어서울도 나왔고 아시아나의 저가 항공이 에어서울입니다 그러면 지금 티웨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국내 노선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상당해요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다만 이 주가가 티웨이 항공이나 우리가 대한항공을 잠깐 보시면 대한항공이 고가곤역이었던 자리 자체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10년도 그죠 2010년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가곤역 2015년도에요 그럼 2015년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2015년도에 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가 2010년도 2008년도죠 2010년도 자 유가가 이때가 뭐 77달러 뭐 그럴 때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이때가 유가가 50달러 밑입니다 결국에는 유가가 저렴할수록 유가가 저렴할수록 이 주가에 대한 상대적인 베네핏이 많이 돌아오는 단계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국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해외에 많이 나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항공주들 자체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앞에서 봤던 뭐 티웨이 항공이나 마찬가지로 바닷꽃역에서 반등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등 자체가 꾸준히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냐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단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도 상당히 컸던 거예요 지금 보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한 번도 반등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원래는 파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파동 자체가 12,250원이잖아요 그 저가고는 6,400원입니다 파동적으로는 봤을 때 8,600원 8,700원까지는 그냥 올라줘야 돼 이 자리까지는 바닥 시그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시그널에서 반등이 약했고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이 들어오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매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깨지면서 거래가 또다시 붙으면서 투매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의 8,700원 자리까지 못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얘들이 강했으면 반등 파동 자체도 한 번만에 만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놔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파동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8,700원까지 반등 파동이 가능한 자리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면서 반등 파동을 지켜봐야 되는 자리지만 보유하지 아니한 자들 신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업황 자체를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에서 이 업황 자체를 컬렉트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그건 판단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도 패턴보다는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뭐랄까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종목이 이제 저가 항공주인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거는 조금은 제외를 하는 게 맞다 그냥 이게 원웨이로 그냥 빠졌거든요 한 번도 반등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분할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반등을 할 정도의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12,000원에서 주가가 6,400원 약 50%가 빠졌는데 그 사이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은봉입니다 흑삼만 계속 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약하다고 봐야 돼 오히려 지금 적삼이라도 이거를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파동적인 부분 조금 이해를 하고 보면 조금 보이는 거고 이런 거는 업황을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